예 자 TX4YM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쁘다 보니까 중간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유격 잡아 가지고 잘 했구요 오예 굉장히 무게감이 오 있어가지고 눌때 아 정하죠 그니 자 우리 앞에 보시면 기하 박스 앞에 쪽에 있는 대우를 뜨는데 나사 풀 때는 여기 하나 두고 밑에 값을 때 어렵습니다 이걸 가운데 풀어 가지고요 쭉 밑에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듬성 듬성한 나사 촘촘한 나사 촘촘한 나사는 요거 씁니다 아이고 그쵸 근데 여기다가 딱 집어넣는 것보다 있다 없으니까 없다 있으니까 좋죠 자 정말로 멋지네요 자 아까 아이템볼 아이템볼 보셨죠 이중에 하나에요 지금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디프커버 제거번호 TR4M-02RD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그쵸 오 딱 맞아 와 여러분들 이거 가격대가 나기로 2만원이 넘는 거 알겠거든요 이거 얼마지? 젠자가 24,000원이네요 여러분 탕수육 대자 하나 먹으면 탕수육 중자 하나 먹으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당수육 소 자가 여러분들 메탈로 변합니다 그럼 훔쳐주실까요?